안녕하세요. 임이에요. 제가 드디어 제품을 후기를 가져왔어요. 이전에도 먹어본 적 있고 리뷰한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저는 효과를 더 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한 달 정도 뒤에 이렇게 리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콜레올로지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이렇게 리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콜레올로지 제품하고 콜레올로지 티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전에는 제가 이거 약만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둘 다 제품을 리뷰하려고 가져왔답니다. 이제 예전에 먹었었을 때도 생각보다 효과를 많이 봤었는데 이전에 이제 여러 연예인들이 먹기도 하고 아 진짜 저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반신반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정리과를 되게 많이 봐가지고 또 저처럼 이렇게 바디 프로필이라든지 약간 운동하면서 열심히 먹으시는 분들 열심히 드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어서 이렇게 다시 한 달 리뷰를 갖고 오게 되었어요. 이제 이거는 보통 빨간통이라고 해요. 그 연예인들이 몰래 몰래 이렇게 딱 이렇게 먹고 있는 그거를 딱 걸려가지고 이 빨간색이 되게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콜레올로지가 다이어트 케어 제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체지방 감소에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쉽고 조금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알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빨간통 다이어트에 이제 좀 유명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콜레올로지 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하루에 충분히 조금 수분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물을 안 먹거든요. 물 대신에 음료수라든지 커피 이런 걸로 좀 목마름을 달래지 물을 진짜 아예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고치고자 이렇게 티 같은 거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일반 티 같은 경우에 살찌는 티들도 되게 많고 카페인 들어있는 티들도 되게 많은데 콜레올로지 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달달한 석류 맛이 나는데 이게 좀 약간 합이 탈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성공은 서현의 빨간통 다이어트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그런 문구들을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체지방 자체는 조금 다운시키고 에너지 생성을 높이는 그런 약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먹고 나서 좀 기운도 나는 그리고 좀 건강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살이 빠진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약도 잘 먹어야 돼서 이제 이런 약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비만약들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알씩 섭취하면 되고 비타민하고 미네랄 그리고 일일 권장량이 100%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제사 기능성도 되게 좋다고 해요. 거기다가 약간 먹고 나서 아 나는 이걸 먹어서 힘이 없어 이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활발해지는 느낌? 콜레올로지의 주된 성분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조그마한 한 병에 이 6가지 기능성의 주원료를 꽉꽉 담았다고 해요. 거기다가 막 하루에 몇 번씩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두 알씩 먹으면 되니까 훨씬 이제 조금 도움도 되고 저 같은 경우 진짜 약 챙겨 먹기 되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두 알 먹으면 되다 보니까 그날 하루도 되게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고 뭔가 조금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고 특히 저는 이거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게 기름진 식사가 많거나 아니면 좀 과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습관적으로 좀 야식 드시는 분들 혹은 뭐 약간 뱃살이 조금 걱정이라는 분들이라든지 뭐 입었을 때 군살 튀어나오는 분들 아니면 뭐 체지방 감소를 원하는 분들이나 뭐 지속적으로 나는 좀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어플은 안쪽으로 Vil이로 가보자 그 다음에 이제 수약이 있다면 그 다음에 만 Five Nights at the final shock 오직 네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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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